한송희은 대한민국의 배구선수로서 대전 KGC 인삼공사 소속이다.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데 그 중 언니는 현대건설 소속의 배구선수로 주로 뛰었고 배구 국가대표로 자주 출전하여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는 KBSN 스포츠의 배구 해설위원이자 유소년 배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유미이다. 스파이크 높이는 305cm, 블록킹 높이는 298cm이다. 종교는 불교이다. 2002년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했고 2008년 흥국생명으로 이적했다. 이적을 두고 외압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3년 계약의 당시 최대 금액인 1억 5천만원으로 입단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남자부 최고 연봉을 받던 후인정의 1억 3천만원을 넘는 금액이어서 당시 남자부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최태웅의 연봉이 그와 같은 연봉으로 인상되는 원인이 되었다. 2008-09 시즌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 전 연봉이 1억 2천만원으로 삭감되었다. 다시 FA를 선언하여 2011년 5월 13일에 GS 칼텍스 서울 KIXX로 이적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기량을 회복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라이트로 출전하여 팀의 블록킹을 책임지며 한국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15-16 시즌부터 소속팀에서 센터로 포지션을 변경해 맹활약 중이다. 2017년 6월 4일 한송이 시은미 문명화 김진희의 2대2 트레이드로 대전 KGC 인삼공사로 이적하였다. 의 경력은 성인 대표팀 외의 대표 경력만을 기술하였으며 성인 대표팀 경력은 선수정보에 국가대표팀 란에 별도로 기술된다. 2007-08 시즌이 끝난 직후 무릎수술을 받으며 재활을 거쳐야 했다. 물론 흥국생명으로 이적한 후에도 재활을 했으며 양산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에서 잠깐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개막을 앞두고 다시 부상을 당해 재활을 이어갔다. 팀 내 외국인 선수 카리나 오카시오가 충수염 수술로 빠지면서 그는 카리나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실전 감각은 무뎌졌고 수비에서도 불안을 노출하였다. 공격에서조차 34.68%의 성공률을 기록하였고 득점에서조차 115점에 그치는 데뷔 이후 최악의 부진을 보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